자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우리 9월 평가원에 있었던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문제하면서 이렇게 그 안에 들어있는 촉평에서 얘기를 했던 걸 다시 문제를 풀면서 조금씩 조금씩 더 풀어나가도록 할 거고요. 저는 지금부터는 이 문제 안에 들어있는 해설에만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먼저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소가 갖는 생물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문제 보니까 세균에 의한 섬유소 분해 과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분해라고 되어 있으니까 물질대사, 물질대사 중에서도 이화작용 생각하면 되고 동화작용이든 이화작용이든 항상 효소가 필요하고 효소가 이용됩니다. 그래 보기 기억 맞는 말이고요. 자 밑에 보니까 소의 되새김질에 적합한 구조로 소화의 기관을 가지고 있다 적응하고 진화했다 라고 얘기하는 말의 의미. 그래서 보기 이유도 맞는 말이고요. 마지막으로 보니까 소는 세균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다라고 얘기해서 자 이와 같이 세균에 의한 섬유소 분해 과정 이런 것들 즉 반대로 얘기해보면 결국은 서로서로 즉 에너지를 이용한다던가 또는 그 과정을 도와준다던가 이런 걸 서로 다른 생물종의 상호작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익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말까지 정답인 5번입니다. 자 뒤쪽으로 넘겨서 2번 문제를 보시면요. 2번 문제를 보면 헌팅턴 무도병이랑 그다음에 또 면역결핍증, 후천성 면역결핍증이라고 얘기해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데 신경계가 점진적으로 파괴되어서 자손에게 유전될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헌팅턴 무도병의 증상 중에 하나예요. 그 밑에 면역력이 약화되어서 세균과 곰팡이 쉽게 감염된다. 후천성 면역결핍증이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에이즈라고 생각하면 되지. 자 오른 것만 나타내보면 A는 헌팅턴 무도병 맞는 말이고요. B, 에이즈의 병원체는 바로 바이러스였죠. 그러니까 바이러스이다. 니은까지 맞는 말. 마지막 보기 디귿. 보기 디귿에서 보면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헌팅턴 무도병인 경우라면 대표적인 유전자 돌연변이. 유전자 돌연변이 라고 얘기해서 이건 병원체 때문에 감염되는 질병은 아니랍니다. 그래서 A와 B 모두가 감염성이 아니라 B만 감염성 질병이고 A는 비감염성 질병이다. 우리 보기 디귿 유의했어야 되는 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니은 맞는 말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제 3번 문제로 가면요. 3번 문제는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처럼 자 식물의 광합성으로 식물의 광합성이니까 식물에 의해서 결국은 대기의 조성의 비율이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여기 생물적 요인 때문에 바로 비생물적 요인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 그래서 가는 자 동그라미 디귿이에요. 반면에 영양 염류 영양 염류는 비생물적 요인입니다. 여러분 영양 염류라고 하면 다르게 표현해보면 무기 염류 또는 다르게 얘기를 해보면 이온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NO3- 질산 이온 그런 걸 질산염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PO4-3라고 얘기해서 이런 걸 인산염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형태의 물질들을 영양 염류 왜 선생님 영양 염류라고 하느냐 자 NO3-라고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PO4-에 3-도 마찬가지 물에 동동동 떠있는 이온이긴 한데 여기 질소 라고 얘기하는 것이 생물체 몸 안에 들어가면 질소가 포함되어 있는 단백질이라고 얘기하는 유기물이 만들어지고 또 여기 남아있는 P라고 얘기하는 건 역시나 자 ATP의 구성 원소가 되는 셈이죠. 그러니 NO3-나 PO4-라고 얘기하는 질산염이나 인산염이라고 얘기하는 이보 같은 영양 염류가 많으면 그 바다가 영양이 과다해서 부영양화 현상 이 현상 때문에 녹조나 이런 적조 현상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환경적인 이 발전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영양 염류라고 얘기한다면 구체적으로 이 단어 말고도 아 이런 것들을 영양 염류라고 얘기하고 영양 염류가 많아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 역시 자 생명과학적인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영양 염류는 비생물적 요인에 해당된다 라고 얘기하는 건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아 그래서 영양 염류라고 얘기하는 비생물적 요인 때문에 생물이 영양을 받는 거라 나는 니은 마지막으로 가가 기억이 되는데 기억을 자 주의해야 되는 건 개체군 A와 개체군 B 개체군이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종이죠. 그러다 보니 서로 다른 종의 새가 이와 같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다에 예에 해당한다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니은하고 디근맞는 말 정답은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뒤쪽으로 넘겨서 4번의 문제를 한번 살펴봐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물질대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며 문제에서 보니까 지방이 분해되는 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와작용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하는 거 뭐 지방이 분해되는 과정이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니은에서 보면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이에요. 합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동화작용이잖아요. 동화작용은 흡열반응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흡수되어야지만이 바로 단백질이 합성될 수 있다는 얘기. 아미노산에서 단백질이 되는 과정은 동화작용 이때 에너지의 흡수가 일어난다 라고 얘기하는 걸 보기 니은에서 풀어서 설명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보기 디귿을 보면 포도당이 세포호흡에 사용된 결과 생성되는 노폐물에는 포도당이니까 이산화탄소와 물 그래서 노폐물에 이산화탄소가 있다. 맞는 말 정답은 5번입니다.